자 저번 동영상에는 우리가 카페를 활동하는 멤버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카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카페에 대한 운영자로서 카페를 만들고 카페를 갖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페를 운영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세계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 해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되게 큰 재미 또는 만족감들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럼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다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로그인이 됐죠 그럼 여기 카페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군요 자 위쪽에 있는 이 카페 링크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카페의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자 카페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버튼에다 마우스폰인트를 올려놓고요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카페만들기라고 하는 화면이 나와요 그럼 전 여기다가 카페 이름으로 효도코딩이라고 적어볼게요 효도코딩 자 그러면 사용가능한 카페 이름입니다 라고 나오죠 만약에 여기 사용가능한 카페 이름이 아니라고 나오고 불가능하다고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주소는 주소를 적으셔야 되는데 저는 컴퓨터에브리바디라고 적을게요 이거는 영어로 쓰셔야 돼요 뭐 아무거나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의미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거나 적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카페를 공개할 건지 비공개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자 비공개 카페는 운영자가 초대해야지만 신청할 멤버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검색하잖아요 아까 우리 카페 검색한 거 기억나시나요 카페를 검색했을 때 그 검색 결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비공개는 나는 공개 카페를 할게요 자 가입 방식은 바로 가입 운영자 스니프 가입이 있는데 바로 가입은 이 가입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제 회원이 되는 거고요 운영자 승인 후 가입은 운영자가 승인을 했을 때에만 그 사람이 정식 멤버가 되는 거죠 즉 가입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멤버가 되는 것은 운영자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되는 방식입니다 그 중에 어떤 걸 할 건지는 선택하시면 되죠 자 카테고리를 정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효도코딩은 컴퓨터 인터넷이겠네요 그리고 컴퓨터 일반이겠네요 다른 게 있을까요 카페 검색어 이거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음에 이 검색 엔진 있잖아요 검색하는 이 부분 여기서 예를 들면 어르신들 아니면 컴퓨터 교육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노출될 그때 사용될 검색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 우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교육이니까요 IT 그죠? 우리는 정보기술에 대한 수업이고요 수업 교육 이렇게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하면 이 카페가 더 쉽게 노출이 되는 거죠 물론 엄청나게 많은 카페가 있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카페 검색어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게 검색 결과로 상위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는 거죠 소개글은 이 카페를 사람들이 가입하기 전에 또는 방문하기 전에 이 카페가 어떤 성격의 카페인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바로 그런 궁금증을 회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개글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저는 어르신들을 위한 IT 수업 표도코딩입니다 표도코딩은 컴퓨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타블렛과 같은 일상화된 IT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카페 스킨은 뭐냐면 스킨은 영어로는 피부 라는 뜻인데요 왜 피부 라는 말을 쓰냐면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카페 한번 아무데나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장미가조의 태그교식이라는 이 카페 있죠 이 카페의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의 다른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카페 스킨 선택을 하고 여기서 디자인을 고르면 검은색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디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검은색을 선택할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 카페는 검은색의 디자인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보안 문자 i y j ft 이것과 똑같은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옆에 보니까 틀렸다고 나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i y j f j ft 틀렸나요 그럼 다른 문자 입력하기 눌러서 다른 걸 해보는 거죠 y i t i r 보안 문자를 정확히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 제대로 입력한 겁니다 카페 개설의 다음 약간을 동일합니다 체크 다음을 시작 페이지로 설정합니다 요거는 굳이 체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이 시작 페이지가 아니라 다른 걸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카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기다리라는 메세지가 나오죠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페 개설을 축하합니다 라고 나오면서 효도 코딩 효도 코딩의 주소는 여기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여기 밑에 보시면 내 카페 바로가기 자주 가는 카페 추가하기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내 카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제가 만든 효도 코딩이라고 하는 카페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카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 카페의 게시판들 이 글들의 묶음들을 이제 게시판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게시판을 보고 계신 거고요 이 각각의 게시판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게시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게시판을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산행과 관련된 게시판은 이 게시판이 엄청나게 많았죠 예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개로 그 게시판을 쪼개야 되는 피로들이 생기는데 그 결과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작게 시작하시다가 하다보면 이 한두 개의 게시판만으로는 그 많은 컨텐츠들이 다 수용할 수 없게 되면 여기 있는 게시판을 하나하나 늘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카페를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관리라고 하는 링크가 있어요 자 거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 카페의 방문자 수가 나오고요 오늘의 가입자, 오늘의 게시글이 몇 갠지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카페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통계가 없죠 잡혀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 정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이 카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카페 소개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아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 있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관리자 화면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없는지 직접 한번 찾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메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메뉴 관리 메뉴 관리에 보면 최신 글 보기, 인기 글 보기, 우리들의 이야기 이렇게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카페로 카페 화면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그리고 화면을 분할할게요 자 이렇게 화면을 두 개로 분할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관리자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우리 카페에요 그래서 메뉴 관리에 보시면 최신 글 보기가 제일 위에 있고요 RSS 게시판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죠 이미지 보기 여기 있고 동영상 보기 여기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순서를 바꾸고 싶다 예를 들면 한 줄 수다를 인기 글 보기 밑에다 놓고 싶다 그러면 자 마우스 포인트를 한 줄 수다 위에다 올려놓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떼시면 안 돼요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인기 글 보기와 우리들의 이야기 사이에 점선이 위치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마우스 클릭 마우스를 누르고 있던 손가락을 떼시면 한 줄 이야기가 일로 들어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적용 버튼이 있어요 적용 버튼을 누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카페의 화면을 새로 고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면 보시는 것처럼 한 줄 수다가 인기 글 보기와 우리들의 이야기 사이에 나타났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게시판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에 조금 움직여 보면 추가 버튼을 제가 눌렀고요 추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게시판의 형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게시판을 일반 게시판 일반적인 게시판으로 하고 싶으면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앨범 즉 사진을 보여주는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으면 앨범을 선택하면 되고요 또는 링크를 사람들이랑 공유하는 거에 최적화된 거는 링크 메뉴겠죠 그래서 게시판의 형태를 선택한 다음에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게시판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동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컴퓨터 수업 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소개 글 같은 건 알아서 지정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보시면 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 적용을 하면 이 오른쪽 화면에 갱신했을 때 여기 갱신 버튼 눌러서 갱신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수업이라고 방금 제가 새로 생성한 게시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회원 관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분이 우리 산행 게시판 했을 때 보셨던 것처럼 회원 가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개설한 카페에 사람들이 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원 관리 기능으로 어떤 사람을 운영진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의 회원을 승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탈퇴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자 꾸미기는 이 카페의 디자인이 지금 검은색으로 약간 우중충한데 이걸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카페 꾸미기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여기 스킨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킨을 지정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자 카페에 적용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여기 카페의 홈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검은색 중심의 화면이 바뀌고 이렇게 환한 디자인으로 변경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관리 이 카페를 관리하는 기능은 이 관리라고 적혀있는 링크 안에 다 들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이미 오랜 시간이 카페 서비스가 운영되면서 다 경험한 거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문제가 있으면 관리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카페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렸고요 이 카페는 아까 우리가 봤던 산악회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2만명이었죠 많은 데는 몇 백만명인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꼭 카페가 회원 수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회원 수가 많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친구들 또는 개원들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랑 소규모로 카페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서로 안부도 전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 가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분들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카페를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카페를 운영하는 것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